자 안녕하십니까 엔캠 강성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폭격기 축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일단 오늘 엔캠 조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률도 좀 보여주고 있죠 5%까지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지금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 준 상황입니다 최저점 구간이 마이너스 4%까지 좀 내려갔으나 오늘 봤을 때 대략 10%에 대한 갭이 생겼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전 거래일 때 이렇게 추세 이탈이 나와줘도 지금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자 왜 우리가 추세를 좀 더 크게 그려봤을 때는 아직까지 추세 우리가 밑상향이다 근데 오늘 움직임으로 따라서 어떻게 나와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내려와 줬을 때 이 갭을 몇 곳으로 내려와 줬을 때 우리 이때 추매를 또 추가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상승 추세니까 아직까지 가져갈 재료들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 그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좀 무료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엔캠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시초부터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엔캠 우리가 어떤 재료로서 좀 올라갔었습니까 사실상 바이든 수혜로 좀 올라갔었죠 바이든 정부 완전 수혜라고 좀 보기는 좀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 쪽에서 IRA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실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이 전기차 부분에서 우리가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2차전지 쪽의 강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미 대선이 좀 코앞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바이든 정부를 대적할 전 대통령인 트럼프 정부가 다시 한 번 등장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지금 IRA 축소 또는 혹은 최악인 상황인 폐지까지 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리스크가 트럼프 리스크가 새로 생기게 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전기차 수요에 대한 둔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2차전지 테마들이 조금씩 죽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런 IRA 쪽에서 이제 죽어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차익 실현의 매물 소화들이 조금씩 나아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까지 써가지고 물량을 덤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우리 엠캠이 그래도 그 트럼프 리스크를 내딛고 우리가 이렇게 올라간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봤을 때 2차전지로 우리가 이때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논리와 맞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2차전지를 이미 죽은지가 조금 오랜데 죽은지가 오랜데 엠캠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라운드 피규어 자리를 넘어주면서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려주는데 사실상 지금은 조정 구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사실상 지금 어떤 부분이다? MSCI이다 자 MSCI가 좀 들어와 주면서 우리가 4월달에 예정 중입니다 4월달에 자 근데 우리가 MSCI 때문에 올라간다 한들 우리가 얼마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을 수 있느냐가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엠캠에 대해서 그래도 궁금하신 분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켭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제가 엠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라? 매수로 대응을 해라 아직 매도 타이밍이 아니니까 매수로 대응을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4월달까지는 살아있으니까 매수로 대응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4월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과거, 과거를 보면 우리가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우리 옛 선조들의 지혜를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봤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좀 보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2차전지면서 2차전지면서 MSCI 편입이 됐던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럼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머티를 빼먹을 수가 없죠 자 에코프로머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에코프로머티를 왜 이걸 지금 봅니까라고 말씀해 주시면 뭐 2차전지 들어가면서 똑같은 재료로서 물러갔고 추가적으로 MSCI 편입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예시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의 고점인 24만4천원 이게 며칠입니까? 1월 11일입니다 자 1월 11일 고점 잡아놓고 자 그러면 MSCI 평가기간, 심사기간이 대략적으로 언제입니까? 1월 18일부터 2월 1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MSCI 편입이 언제 됐습니까? 2월 13일날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2월 13일 이때 MSCI 편입이 됐던 거고 실질적으로 1월 18일은 언제? 1월 18일 보겠습니다 이때죠 자 이때까지 우리가 평가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1월 18일부터 우리가 2월 13일까지 평가가 들어가면서 2월 13일날 우리가 MSCI 편입이 됐다라고 좀 보시는데 자 근데 우리 최고점인 1월 11일날 우리가 일주일 전인 이때 우리가 최고점을 잡아줬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우리가 MSCI 특징상 우리가 봤을 때 이 MSCI는 선반영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다? 이 MSCI 편입이 되는 걸 미리 알고 우리가 펀드 자금 및 여러가지 우리 수급들 개인 수급들과 외인들 수급들까지 같이 들어와줬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주일 전인 최고점을 찍어주면서 일주일 뒤인 18일부터 2월 13일까지는 심사기간을 겹친 후 우리가 2월 13일날 MSCI 편입되면서 주가를 살짝 띄워주면서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엔캠 또한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를 좀 읽어야 되는데 이 시나리오를 읽음으로써 우리가 대처를 조금 발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엔캠 최고점이 언제로 좀 보면 되느냐 이걸 중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오늘 영상 중점이 엔캠 어떤 거? 매도 날짜입니다 매도 날짜 그래서 일단은 5월 15일입니다 자 5월 15일인데 우리가 4월 18일부터 심사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럼 4월 18일부터 심사가 들어가는데 결국 우리 18일 전 일주일 전인 4월 11일이 우리가 어떤 날이냐 결국엔 최고점이다 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4월 11일이 MSCI의 어떤 거? 호재가 유효하면서 최고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여러 가지 말씀 좀 예를 드렸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프로그램 매수 금액을 보시면 지금 그렇게 크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매도 물량도 조금 나와주긴 했지만 실제로 오늘까지 다시 한번 매수 들어보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추세이탈 없었고 지지선이탈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매수로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분에 대해서 제가 엔캠을 예전부터 이렇게 좀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23년 11월 30일부터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23년 11월 30일이면 대략 이때쯤입니다 대개 전이죠 최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유는요 제가 미리 여러분들보다 발빠르게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보가 사실상 요즘에 우리가 정보화 시대 때 사실상 정보가 어떤 거다? 우리의 생명이자 무기다 근데 이 정보만 듣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엔캠은 예전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이러한 흔적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자 즉 매집을 했다는 종목인데 자 이 매집을 함으로써 미리 세력들에 입성을 해왔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타이밍에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매수가 들어갔다는 부분이고 제가 중간중간 눌림목이 생겼을 때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좀 드렸던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문자로도 좀 안내를 좀 드렸었습니다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지금 위에 보이신 번호로 010-6411-8706으로 자 N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새로운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엔캠에 대해서 지금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단독 보도고요 자 6배 먹었으면 됐다 2차전지 업체 엔캠 최대주주 지문 전량 블록뒤 추진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6배 올라갔던 거는 일단 우리 고점이라고 지금 공포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언론이죠 그래서 2차전지 업체 엔캠 최대주 주주 지문 전량 블록뒤 추진 자 일단 블록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느냐 블록뒤는 일단 우리가 시간 외에 거래에서 대량적인 매매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상장장 투자한 FL 물량 매물대로 나와 지문 14% 오늘 20일날 보호 예수 해제 앞두고 매수자 물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받김이 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러한 이러한 이 뉴스를 좀 내보내준다는 거는 우리가 포모심리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고점인데 우리가 누가 봐도 고점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고점 구간에 이러한 악재성 비슷한 뉴스들 그러니까 이 소비자 투자자죠 투자자 심리에 조금 우리가 위축이 될 수 있는 이런 뉴스들을 내보내줌으로써 개미들을 좀 털 수 있는 구간이 들어왔다 더군다나 오늘 특히나 조정이 나와주면서 이런 게 좀 효과적으로 먹힌다는 거죠 따라서 우린 이런 거에 현혹이 당하면 안 되고 이러한 악재성 뉴스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오히려 우리는 시나리오를 믿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적인 분석과 정보를 합쳐서 같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털리면 지금 우리는 개미다 개미 털고 있는데 우리 온격적인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털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단타 세력들을 조금 털어주려는 모습들을 보여주려는데 우리 여러분 단타가 아닌 우리가 거의 스윙주로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구간에서 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기술적인 분석 완벽히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리 잡아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반등은 쳐줄 거랍니다 내일 다시 한번 주가 상승해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한 모습을 보여줄 텐데 일단 4월달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들고 가셔도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고 지금 추가적으로 외인들이 2천주나 이렇게 던져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투신해서 다시 한번 6천주 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음으로써 이렇게 뭐 상부상조하는 주가를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보조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도 들어와 주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기서 한마디로 털리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엔캠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무섭다 나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히든 종목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무료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최고 증권사 집중투자 매집주라고 해서 증권사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메이저 증권사에서 미리 중투자라는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권사가 이런 정보들을 미리 취득한 후 어떻게 이걸 매집했느냐 물어보시면 일단은 이거는 M&A 주입니다 즉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인수합병 주인데 인수합병의 주체가 되는 게 곧 우리가 메이저 증권사다 그래서 메이저 증권사들이 미리 이 정보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미리 매집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여주면서 우리도 같이 이러한 타점들을 들어간다면 충분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력들과 같이 함께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인 부분과 우리가 극대화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다 자 이 재료로 좀 말씀드리면 신소재입니다 신소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초전도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텐데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소재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짐이 이미 생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생산 분량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캡파 10배를 늘릴 수 있는 공장단지를 증설 중입니다 자 느낌이 이상하죠 신소재 아직 우리가 아직까지 검증이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여기서 이미 생산이 들어간다는 건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지금의 초전도체에 대해서 일단 강조로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M&A를 진행하는 이유가 더 웃깁니다 어떤 부분? 해외 납품입니다 자 이 느낌만 와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초전도체가 입증이 된다면 해외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줄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해외 납품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집을 키우기 위해 M&A를 준비를 한다 꽤 괜찮은 시나리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퍼계산법으로 대략적으로 우리 회사에 대한 영업 수익을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주가를 끌어올려 줄 것이냐 목표가를 설정했을 때 얼마 정도 보냐? 1000% 여러분들 만약에 잃으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이상한 리딩방 같은 데 가지 마시고요 충분히 이런 종목들 받으셔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수익들 챙겨 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께 010-6411-8706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셔야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이거 지금 매집하고 있는 부분인데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 초전도체 지금 같이 움직여 주고 있죠 지금 물 들어왔을 때 같이 움직여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이 발끝 차이로 우리가 수익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이나 나쁜 종목이나 이런 건 없다 제가 말씀드린 건 나쁜 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지금이라도 신속히 잡아야 된다 자 주가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010-6411-8706으로 뭐라고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하루 일단은 움직임이 좀 분하게 좀 보이고 있는데 내일 제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매수 타점 드렸었죠 추가적인 반등 당첨 나왔을 때 우리가 단타 보신 분은 단타 보시고 우리는 조금 더 4월달까지 보고 있는 감이 있다 보니까 4월달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복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달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